김정은 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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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죠. 그것은 있어서도 안되죠. 요구라면 사귄다는 자체가. 왜냐하면 집 편하자고 남의 가정 만약 걸리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건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 세대들이 너무 너무 진짜 뭐라 그럴까 물나네요 자기 편한 대로만 살라고 그러고 지가 최고야 지만 좋으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남의 가정 깨고 지 편하게 살자 그러면 그 집안은 한 집안이 완전히 진짜로 뭐랄까 망가지는 건데 괜한 건 어차피 지는 떠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가장은 남아있는 가장은 어떻게 하라고 와이프한테 더러운 사람 지급받아 애들한테 그래 그 사람은 그러면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